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임현입니다 스타2 성적이 좋은건 아니라서 제가 스타2 성적이 좋은건 아니라서 스타2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만 계속하다보면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보드게임도 하고요 예전 고정게임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것도 종종 즐겨 합니다 워낙에 10년 넘게 이쪽 바닥에 올인을 하다보니까 다른일도 해보고 싶을 수 있는데 다른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겠네요 스타1이 수동이라면 스타2는 자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게임을 배우기가 쉽고요 잘 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문제는 그거죠 다 잘해진다는거 사양평준화가 스타1은 5년이 됐다면 스타2는 1년이면 사양평준화가 됐어요 그 점이 문제이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원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일단 선수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감독일을 하려면 플레잉 감독이잖아요 그냥 감독도 아니고 플레잉 감독이라면 게임도 해야 되고 선수들도 봐줘야 돼요 근데 이 정도만 되면 할만해요 근데 팀을 대표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다 지어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일단 두 게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굳이 꼽자면 전쟁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둑이나 체스처럼 스타크래프트2는 가상으로 전쟁을 돌려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반해 트로이란 게임은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각각 개개인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과 전투를 직접 느끼는 거죠 현실로 가상과 현실 이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트로이 모델을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제가 좀만 더 몸이 좋았더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트로이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점이 좀 기억에 남네요 가현씨가 그러더라고요 트로이가 정말 알트원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기대작이라고요 저도 가끔 즐기고 있고요 이벤트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치열한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드로이 화이팅!